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세상에 태어난 이유 하나 들려줄래 너를 열어 사랑 조심스레 너의 마음을 열꽃 틀어줘 For you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걸음 되다 왔어 주님의 그 너를 느껴봐요 널마다 주님과 돈이 나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은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 하나 들려줄래 너를 열어 사랑 조심스레 너의 마음을 열꽃 틀어줘 For you 너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한 걸음 내려와서 주님의 그 너를 느껴봐요 날마다 주님과 돈이 나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두 눈을 감아 보아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내 맘이 느껴지도록 함께 기도드리며 우리 예수님을 초대할래요 하느님의 소름과 영원한 성명을 누려봐요 날마다 주님과 손이 나면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기도해요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그대 모습 정말 기대돼요 oh wow